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진짜 마지막이야 엄청 설레고 긴장도 되는데 근데 뒤에서 이 조명이랑 그런 거 보니까 혹시 그 실감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이렇게 큰 무대 처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커가지고 무대 위에서 진짜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무대니까 아쉬움 없이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저희 열심히 노력하고 저희 하루도 끝없이 정말 정말 밤새도록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영화 속에 담긴 비밀 너는 봉적이 있니 그대 얼굴을 바라보면서 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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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! 파이팅! 하이파이! 미니 플러스 파이팅! 이 우물쯤을 맘 떨어지지 마! 이 우물쯤을 맘 떨어지지 마! 안아줘, baby! 이 우물쯤 그처럼 맘을 생각해 봐! 너보다 섬산한 빛이 멈추지 못해! 시간이 흐릴 수록 점점 더 피어나올 수 없는 걸! Why don't you leave the way? Why don't you shoot away? Hit me up! 나의 꿈이여 넌 나의 꿈이여 Hit me up! 유닛메이커 여러분들! 투표 많이 해주세요! 많이 뽑아주세요! 많이 뽑아주세요! 그렇죠! 투표 많이 해주세요! 투표 많이 해주세요! 투표 많이 해주세요! 투표 많이 해주세요! 생각 못 해봤던 어딘가로 가는 걸 투표 많이 해주세요! 나에게는 무리쯤에 정리해주세요! 나에게는 악 Cuánt Сn지로가 구애주시를 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